트위치 트위치 그 버퍼 걸리는 사람들은 세로고침 해보세요 한국서버가 안잡혔을 수도 있어서 할거 없을때 하는게 이제 룩이나 닭 요런거거든요 룩이나 한판이 하겠다 한국 서버 짰겠죠? 갑자기 트위치 한국 유저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요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시청자들이 늘어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시청자 나 왜 피고공이야 와 이새끼야 나 땡긴데 어 어 쏘리 아임 룩 컴이올 쏘리 맨 야 빨리 누라 나 룩이었네 조젓 없애자 내가 룩이 없구나 미안타 오랜만에 룩으로 해서 내가 헷갈렸다 조젓 정말로 오랜만에 룩으로 해서 카드 오랜만에 해서 기억도 안나네 이제 아 놔 이 새X야 이렇게 땡기네 전 나 안 돌려? 아 왔구나 어허이 정면에 안 와 나 P90 안 쓴지 오래돼가지고 반동 모르는데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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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시체 뒤에 누워있는데 보소 근데 내가 그거 뭐야 룩이라서 되게 잘 버텼어 오우 어 영어로 바꾸는 법이 여기 있잖아 여기 오디오 메뉴 서브 타이틀 메뉴 서브 타이틀 랭기지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서 한국어 일본어 뭐 있단 말이야 바꿔보세요 게임 중이니까 안 바꿔주겠지 메인메뉴에서 바꿔야 되는데 메인메뉴에서 봐 게임에서 봐 게임 중이 게임 중이 게임 중이 바이러스 타이틀 랭기지 바이오하저드 컨테이너 로케이션 음... 먹네? 러쉬? 오오... 레시... 어메이징한데? 그러다가 뒤진다 야 CCTV 좀 없애라 이 미친놈 아휴... 잘잘잘 저랄까 얘들이 안되는겨 이거 뒤치기 하러 하면 갈거 같은데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라 임마 급하다 이집 쟤 어디서 죽었냐? 너 한마리 더 있지? 너 한마리 더 있지 perquè은 맛있다 울지 compiled And 왜 We'll be right back. 호란맨? 저걸 못잡아? 지랄한 것들 아이고 아 이 병신 내가 병신이다 아 이 쓰레기같은 힘이네 존나 못쏘네 저거 둘다 헤드샷이었는데 개병신 쓰레기같은 새끼 존나 못쏘 왜 내가 저걸 놓치지? 이해가 안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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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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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을 먹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뭐 그건 안되들이 처음 해보기 2층에서 쪼아도 되게 편한 거라가지고 2층 걸릴 것 같거든요. 느낌이 근데 2층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차라리 퓨즈로 대박을 노리는 게 낫겠다. 지하란 말인가 설마 안된다 2층 노리고 고른 건데 조심 나 이 촉이 빗나가자니 안 좋지 마 지한가 보다 10 seconds before insertion 5 seconds before insertion biohazard container location unknown you are clear to kill you are clear to kill found target basement the biohazard container has been located 1층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. 1층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있나? 거기 던겨? 아 쓰러져 있었구나 나기도 퓨즈로 대박 쳤나? 두마리 죽었나 방금? 막 인주얼 뜨고 킬도 뜨고 한 것 같은데 2부상의 이 킬인가? 마지막에 대박 친 것 같은 느낌? 뭐 그런 것 같네요. 재미 좀 본 것 같네 퓨즈에서